이수 페타시스가 못 가겠냐고. 올 3월 달에 이렇게 훌륭한 전망치들이 나왔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폭등 이후에 꺾였잖아. 얼마나 꺾이는데? 마이너스 50% 수준.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자, 보실까요?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먼 옛날 거 보고 대박 나셨죠?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지금 오늘날 현재의 기준에 3월 4일날 3만 2천 원에 샀든 말든 지금 오늘날 현재 오늘의 기준에 내 일장에 한번 들여다보고 편입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거지. 아, 대박 나셨죠? 와, 펩트론. 저 바닥에 사서 펩트론 오늘도 대박 나셨죠? 그리고 지금 사도 되나요? 어, 그게 이러면 되겠냐고. 확실하게 오늘 기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압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여러 가지 오늘 교육을 해드리겠지만은 압축돼 있는 거. 압축돼 있는 건 뭐예요? 종목 검색기란 말이야. 종목 검색기. 여러분들 핸드폰에 증권거래하실 때 모바일 깔아놓으시잖아요. MTS 깔아서 매매하실 거 아닙니까? 윤정도의 38년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 기준에 검색기에 뜬단 말이죠. 뭐라고? 32,250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35,800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4만 1,700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4만 3,000원. 이거 얼마까지 가요? 5만 9,700원까지 갑니다. 5만 9,700원까지 갑니다. 끝이 없이 계속 또 종목이나 많이 나와? 수천 종목 중에서 2,400개 종목에서 달랑 하나, 둘, 셋, 넷, 많이 나오면 다섯 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제 더 이상 안 드려. 왜? 하이닉스가 바닥 대비 33% 올라오는 장이야.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 딱 깔아놨어. 바이오가 그냥 춤추듯이 그냥 용수숨하면서 날아가고 있는 그런 장이야. 왜 장이 어렵지도 않은데 이걸 맨날 드려야 되냐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딱 30명 드릴게. 선착순 30명 딱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는 없어. 아니 우리도 직원분들 일해야지. 이걸 뭐 무료로 뿌리는데 직원분들 월급 다 죽인다. 내가 어떻게 살아. 결론적으로 5만 3,800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딱 보시면 PC버전에서는 진입. 탈퇴 이후에 재진입. 재진입이라는 건 어디선가 탈퇴 신호가 나왔겠지. 그리고 재진입 신호가 나온 거야. 왜 그럼 촘촘이 안 보이냐. 10분 봉이니까 그래. 장중에 들여다보면 촘촘하게 띵떡매수 띵떡매도. 나 골프 쳐야 되는데 띵떡매도 자동차익실형 걸어놓으시면 자동매도까지. 그리고 나서 한동안 거래가 없이 멈춰있었죠. 거래가 없이 주가가 50% 마이너스 50% 수준. 결론적으로 10월 들어서 10월 14일입니다. 10월 15일입니다. 슈팅이 나오는데 그냥 움직여? 그냥 움직여? 시가총액이 지금 3조에 달하는 종목이 그냥 움직이냐고. 어떻게 움직여요? 외국계 기관투자자, 국내 기관투자자 쌍끄리 순매수로 하루에 막 100만 주씩. 지금 14일, 15일, 16, 17. 사거래일 만에 221만 주를 샀어요. 얼마? 3%대를 매수했어. 그러니까 슈팅이 나오는 거야. 거기에 다 녹아있는 거예요. 외국계 기관투자자, 국내 기관투자자. 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명분? 어? 이제 다시 GPU, 이제 다시 AI, 이제 다시 엔비디아 사상 최대 신고가. 그 흐름에 연동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보듯이 3만 원대 매수 신호가 또 땅, 따당하고 나오지는 거야. 3만 원대 매수. 그러나서 4만 1,300원에 빠바밤, 빠바밤, 빠바밤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밑에 보니까 두산의 노빌리티, 두산의 노빌리티, 두산의 노빌리티, 두산의 노빌리티, 19,000원. 이거 얼마? 빠바밤, 빠바밤, 21,000원대까지. 그 시가총액 13조짜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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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날 뜨고, 이틀 만에. 그 다음에는요. 15일날 일어누름이 나오고, 포착되고 9% 슈팅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 분봉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번에 16일 어제 잠시 주춤하더니 17일입니다.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5.43% 슈팅이 그냥 팜! 마이너스권에서부터. 오늘은 기간투자자 위주로 매수를 했죠. 어?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상위 종목 몇일? 13입니다. 아쉽게도 거래대금 상위에는 없어요. 왜? 장 막판에 빰!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이제 거래를 수반하고 슈팅이 나올 거냐? 그것만 보면 돼. 왜요? 내일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에 멈춰졌다가 다음 주에 신나게 슈팅을 줄지. 아니면 금요일에 슈팅을 주면서 추가 급등을 잡아낼지. 얼마나 못 들었죠. 하나여러스페이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현대루템 사상 최대치 신고가. 한미반도체. 얼마나 행복해요. 일진정기 오늘 슈팅까지. 그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포착 이후에 변동률이 제한적이다. 누적적인 수익이 18%입니다. 과거에 이런 멋들어진 월봉상의 흐름. 상승장학 확인형이 떴습니다. 그러나서는요. 이 교육 제대로 받으셔야죠. 상승장학 확인형이 떴을 때에 온라인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승장학 확인형이 떴으면 그게 아니라니까. 윤정두의 노하우가 그것뿐이 안 될 것 같아요. 5에서 10거래일 이상 혹은 3에서 5거래일 이상 혹은 1에서 3거래일 이상 이게 뭔데요. 지금 시간 짧아서 설명 못해요. 오늘 당장 온라인상에서 조금 있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혹은 방송 마감할 때 딱 나올 거예요. 어제도 24시 넘어서 온라인에서 무료 교육해드렸죠. 어떤 거예요? 이수페타시스 농담이 아니라. 펩트론 농담이 아니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농담이 아니라. 그 설명 듣고 오늘 다 사상체대체 신고가 초대방 낸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이 가장 기본적인 다 교육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어디서도 온라인에 없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KRX든 대학교에서든 또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에서 임직원들 교육 강사로 윤정두를 초빙하죠.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 강의 다 해드렸잖아. 장학형이 떴습니다예요. 장학형이 떴습니다. 장학형 뜨고 나서 어떻게 돼? 상승장확인형. 뭘 어떻게 돼? 슈팅이지. 파란색깔 박스 하락장확인형 뜨고 풍락. 50% 풍락. 다시 장학형. 와우. 이제 스타트인 거야. 이제. 이 흐름 범위를 왜 놓칩니까? 마찬가지예요. 다 보시면은 목표주가 39,500원, 47,000원. 목표주가 5만 5천원, 6만원. 이게 뭐예요.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여기서 슈팅 나오면 8만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다 무너졌죠. IT가. 이제 재도전하는 위치잖아요. 이제 재도전하는 위치. 하락인태확인형의 기준에 이런 자락에서의 흐름들. 얼마나 힘겨워요? 고점 대비 50% 밀린 거라니까? 하락인태확인형 뜨고 50%? 수급 꼬여지고? 그 흐름을 기초교육만 받으셨다면 4대 천안 캔들 수백 가지 패턴에서 4대 천안 캔들 하락인태확인형. 여기까지는 온라인상에 떠도는 내용이야. 이거 지금 설명하고 싶은데 약속할게요. 두 가지 약속합니다. 1.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기초, 주린이를 탈출할 수 있는 교육자료 그리고 동영상 자료 1시간 30분 분량의 동영상 자료와 윤정도가 집필한 10권의 도서 중에 한 권을 무료로 드릴게요. 이거 지금 설명 못해. 두 번째 약속은요. 오늘 방송 끝나고 12시, 24시에 아침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제 방송 보시면 되니까 교육해드려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락인태확인형이 뜨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그거 하락인태확인형 뜨고 나서 여기서부터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서 뜬 거거든, 지금. 아까 보여준 화면이. 여기 빨간색이 있고.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게 얼마야? 48% 무너진 거예요. 50% 가까이. 그 교육 하나 잘 받으면. 아까는 장학형 받았잖아요, 교육을. 그러나서 슈팅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상승, 장학형 뜨고 이러한 폭발적인 슈팅과 함께 목표 주가 47,000원입니다. 이런 흐름. 당연히 수급 뒷받침대 있죠. 거래 터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모르시면서 무슨 볼링저밴드를 본다, 일목균형을 본다, 휘영 찬란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기초부터 탄탄. 주린이 탈출. 여기 분명히 있었잖아. 5만 5천 원, 6만 원. 얼마 갔다고? 5만 9천 7백 원 찍은 거예요. 그 기초교육이 선착순 30명. 지금 종목검색계가 문제가 않아. 기초교육도 받고 종목검색계도 다운받고. 어우, 귀 아파. 지금 벌써 선착순 30명인데 난리가 났네. 일본 기준에서 보시니까 어때요? 일본 기준에서 보시니까. 어우, 훌륭하죠. 아까 말씀드린 흐름 속에서 무너져 내린 이후의 흐름, 주봉상의 하락 잉태확인형이 뜨고, 주봉상의 하락 잉태확인형이 저기서 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너져서 48%. 그리고 거래가 없어. 수급도 제한적이야. 급격히 수급이 유입됩니다. 그러면서 슈팅이 나와요. 매집에 대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4거래일 만에 220만 주. 221만 주. 누가 샀어요? 기간 외국인 쌍끄리. 그중에서요. 영기금 투신사모펀드. 투신사모펀드는 단기 성향도 있습니다. 그 매집의 규모. 주식수가 몇 주인 줄 알아야 이걸 알 거 아니야. 6,320만 주. 주식수도 모르면서. 여러분, 이스베타시스 내일 매사하세요. 주식수가 몇 주인 줄 알아야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주식수가 몇 주인 줄 알아야 시가총액을 알 거 아니야. 시가총액 규모를 알아야 몇 퍼센트 샀는지,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많이 산 건지. 페트론처럼 시가총액은 2조를 넘기는데 대주주 지분은 10%가 안 돼. 외국인 지분은 6%뿐이 없어. 근데 슈팅 날아가. 그러면 거기서 기술적 분석 제대로 대처해야지. 이쪽은요. 펀드멘탈은 저평가는 아니지만 성장성이 높보이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4일 만에 3%대를 4만 2천 원에 사요. 2008년도 기초도소에 벌써 이미 여러분들께 매집에 대한 교육을 해드려. 매집에 대한 교육. 소형주든 대형주든 이 정도의 매집이 단행되면 매수 평균 납과 대비 이 정도의 흐름이 나와줘야 정상적이다. 그래야 그들도 차익 실현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기준에 이게 도서 목록이에요. 도서 자료에요. 지금 2008년도 거. 어느 날 갑자기 윤종도 기분 좋다고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쁘다고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저 당시에 2008년도에는 1조 이상짜리가 130개. 지금은 250개. 3%대 매집이죠. 결론은 2, 30% 들어올려야 돼. 4만 2천 원 대비 20% 얼마. 목표 주가 5만 원. 1차. 그리고 추가 매수가 들어올 분위기죠. 추가 매수가 들어온다면 30% 이상. 5%까지도. 그럼 어떻게 돼. 50%까지도. 그러면 최소 범위 6만 원. 목표 주가 5만 원에서 6만 원. 이게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캔들에 대한 목표 주가.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 그런데 왜 교육을 안 받아요. 갭 떴죠. 갭 떴잖아요.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에 대해서도 놓칠 거야.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제대로 교육하는 사람 없어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야. 단 한 명도 없어요.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증권사 보고서 훔쳐다가 지금 시간에 떠드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증권사 보고서 볼 줄 알잖아. 포탈만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 그런데 기술적 분석 어디서 살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기본적 분석은 증권사의 힘을 빌려서 보시고 내재가치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의 기술적 분석. 그래서 내재가치가 풍부한 종목은 좀 눌리더라도 버틸 수 있지만 프리미엄이 있는 쪽은 눌리면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재편이. 이수패타시스뿐만이 아니라 변동성. 하루에 5에서 10% 이상의 변동성을 목표로 들여다보겠다. 단탈을 치겠다. 1500억 이상 터져야 됩니다. 왜요?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는 들어와야 변동이 나옵니다. 왜요? 우리는 1조 이상짜리만 보니까 소형 잡주 상한가 대박나 있었죠. 매매가 안 돼. 오늘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도서관련주들 노벨문학상 관련해서 그냥 상한가 또 폭락. 그런데 어제 시간에 또 강세. 그러다 보니까 대박나셨죠. 오늘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 그런 분하방처럼 불꽃에 뛰어드는 그래서 타죽어 들어가는 그런 매매하지 마시고 1조 이상짜리 2조 7천억 3조에 달하는 5조가 넘는 시가총액 22조가 넘는 시가총액 오늘 현대차 아우아퍼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시랍니다. 기준거래량 얼마 들였어요? 500만 주. 기준거래량 500만 주. 그 500만 주를 시간대별로. 결론은요. 9시 10분에 500만 주의 10%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결국은 여기잖아요. 얼마? 아무리 늦게 사셨어도 언제? 10월 15일 날 4만 1천 원대에 살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장에. 지금 얼마? 4만 5천 6백 50원. 이런 수익을 시가총액 얼마? 3조에 달하는 종목에서 잡아낼 수 있고 기준거래량 이렇게 다 드리고 있는데. 내일장 공략주에 채널 돌리지 마시라니까. 내일장 공략주에 종목 다 가려놓고 소형 잡주를 갖다 놓고 이쪽으로 오시면 알려드릴게. 가보면 소형 잡주보고 매매하라고 그러고. 솔깃해갖고 한번 샀더니 그냥 맨날 파란색이고. 이거 파란색 하지 말고 빨간색으로 해놓을까? 바탕화면을. 다 오픈해드리고 이런 종목에서 초대박 수익 나야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부터 해서. 결론은 내일장의 기준에서도 이스페타시스 당연히. 사상 최대치 신고가 종목 당연히. 오늘 13조짜리 거래 빵빵 터졌죠. 당연히. 낙폭 과대 종목군에서 주도주. 이 기준거래량. 낙폭 과대 종목군에서 주도주.